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이번에 새로운 별명이 닥터 10초. 올지 좀 있다가 제가 여쭤볼게요. 하지만 시네타운 가족들의 마음을 뺏는 건 10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SBS 새 금토 드라마 의사 요한의 배우 지성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보는 라디오도 진행 중이어서 이쪽 카메라를 통해서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같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최첨단 느낌 나죠? 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저희가 미리 지성 씨 모신다고 예고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좋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서소영 씨는 오늘 제 눈이 호강하네요. 쌍수 붓기가 다 풀리는 기분이에요. 네, 5817님 지금 보라 실원가요? 찬양하라 갓지성. 감사합니다. 그리고 4912님은 정말 궁금해요. 지성 씨, 매일 아침 거울 볼 때마다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인정? 안 인정. 이런 질문은 정말 힘드네요. 감사하죠, 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도. 아침에 거울 볼 때 약간 좀 오늘은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나요? 오늘도 또 나이가 들었구나. 하루하루 나이 드는구나. 진짜요? 제가 보기엔 전혀 갈수록 더 멋있어지는 얼굴이 분명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성 씨도 그런 분 중 하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하진 씨가 작년에 오셨을 때 하루 스케줄을 듣고서 대체 잠은 언제 자나 걱정했었는데 오늘은 몇 시간 주무시고 오셨나요? 오늘이요? 4시간.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 아무래도 드라마 촬영 중이니까 준비하고 준비할 것들도 있고. 작년 9월에 영화 명당으로 저희가 만났었잖아요. 시네타운에서. 두 번째 출연인데 좀 어떠세요? 설레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그때 당시에 우리 명당이 시네타운에 나오면서 홍보가 엄청 됐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꼭 시네타운에 나와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성 씨 모시고 나서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고 뜨거워서 주변에서도 지성 씨 이야기를 너무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분은 정말 그렇게 훌륭하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한 걸로.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리고 있죠? 누가 제 얘기하면 갑자기 못 견디겠어요. 좋은 말씀인데. 감사합니다. 김현곤 씨가 저희 와이프가 지성 씨 팬입니다. 오늘도 눈이 반짝반짝 하겠어요. 남자들의 공공의 적 지성 씨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 사실 좀 듣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바가지를 긁혀! 뭐 이런 얘기. 아니 오히려 저한테 남자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할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좀 많은 척 좀 하는 거죠.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지난번에 잊을 수 없었던 멘트 가운데 하나가 그 영화관 자리 어디쯤에 앉아서 보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건 상관없다.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잊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보영이 옆자리가 명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완전히 정말 멘트가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눈빛을 읽었어요. 이분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준비한 게 아니다. 제가 원래 이런 자리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 정말요? 그날 그 순간 참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진짜 인상 깊었던 분이었어요. 강지원 씨가 지성 씨 드라마 피고인 함께했던 조재윤 씨랑 키카 다니신다면서요. 키즈카페. 키카 동호회 만드셨다던데 자주 가는 키카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근처에 얼쩡거릴게요. 네. 키카. 키즈카페. 저는 처음 알았어요. 키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자주 가는 키즈카페를 말씀드리면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근데 키즈카페 가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 아이와 함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미세먼지도 없고 그러면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미세먼지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실내에서 이렇게 뛰어놀아야 되는 아이들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부모들도 그 안에서 모이고 같이 놀고. 환경이 좋군요. 시설이 좀 쾌적하게 넓은가 봐요. 네. 밥도 먹을 수 있고 아이들 놀라고 하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가끔은 대본 들고 와서 놀게 놔두고 이렇게 저 대본 보고. 너무 좋네요. 키카 좀 동호회라고 모이는 분들이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재윤이 형하고 또 이렇게 아이가 나이가 같고. 맞아요. 부부면 이렇게 아이들이 같은 또래면 자주 모이게 되더라고요.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됐고. 그러니까요. 진기림 씨가 명당에서 액션 좀 하시던데요. 말은 언제부터 그렇게 잘 타셨어요? 칼은 또 왜 이렇게 자리 둘러요? 지금 제 자랑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말은 늘 탔고요. 그래서 잘 타고요. 칼도 좀 쓰죠. 조선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잘 타요 늘? 사극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운동 차원에서도 말 타는 것도 좋고. 그래서 말을 즐겨 타요. 근데 뭐 타는 건 다 잘 하시나 봐요. 바이크도 잘 타셨던 기억나고. 킬미힐미에서. 자동차 운전도 좋아하고. 이런 걸 좀 드라마 때문에 막 배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취미특기가 좀 많으신가요? 취미특기는 아니에요. 취미특기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연기하면서 활용하고 뭔가 도움이 될 부분들. 저한테 좀 제 감각 있는 부분들을 좀 살리는 거죠. 아니 근데 이번 드라마는 뭔가 특히 육체적으로 보여주실 부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있는데 지금 지성 씨 이 목라인을 보면 운동을 엄청 많이 하신 라인이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가요? 그래서 평소에도 계속 뭔가 관리를 하시나 봐요. 관리하시잖아요. 해야죠. 아니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하루하루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라인이 제가 이렇게 뭔가 탁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932님. 제 인생 드라마가 뉴하트거든요. 아직도 제 가슴 속엔 풋풋했던 은성이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생 드라마가 바뀔 것 같은 예감. 이 드라마 2008년작이라 한 11년 된 거잖아요. 네.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죠? 감사하죠. 저도 그거 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병원에 가면 흉부외과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잠시 잠깐 또 흉부외과 홍보대사로서 또 활동도 했어. 그 인연으로 활동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께서는 원망하세요. 왜요? 어린 시절 그 뉴하트 보고 흉부외과에서 됐는데 힘들어. 힘들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겪어보면 모든 직업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또 한 사람은 의사를 만드셨어요? 원망스러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편으로 행복하면서도 감사해하고. 그렇죠. 이번 드라마도 뭔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께 인생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드라마가 된다라는 건 보시는 분들이 공감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다라는 어떤 결과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찍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메디컬 드라마는 좀 사실적으로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찌됐든 드라마이기 때문에 진짜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일 수는 없어도 최대한 진짜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봤을 땐 그냥 어떻게 보면 만드는 사람들이 진심, 진심을 통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인생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의사 요한이 그런 어떤 의미의 좋은 의미의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연기를 보는 건데 말씀하셨던 진심이 진짜 묻어나와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지성 씨 연기를 보면 특히 더 재밌고 더 슬프고 이렇게 느끼는 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역시 박선영의 씨네탄. 훌륭해요. 정말. 좋은 말씀 다 해주시고. 제가 던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더 줘주시면 우리가 너무 덕담 타임이 되지 않나요? 이수영 씨가. 요즘 한밤 보니까 진심이 묻어나는 어떤 그 진행. 정말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진심을 담아서 한밤을 하고 있어요. 씨네타운 역시. 덕네요. 여기. 이런 기분이셨구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너무 힘드셨겠다. 살짝. 김그림 씨가 세상 스윗한 지성 아빠. 지난번에 나왔을 때 둘째 태명이 보아라고 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이 보아라는 그 이름풀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기억하세요? 보아가 뭐죠? 보영이야기. 보영이야기라서 보아라고. 그럼 지성 씨는 어디 있는 걸까요? 아. 첫째가 보배고 둘째가 보아인데 보영베이비 보영아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어디냐면 이게 빠져있는데 성이야. 제가 원래 성이 곽 씨여서 곽보배 곽보아. 아. 다시 들어도 정말 달달합니다. 아기는 지금 잘 크고 있어요? 네. 크고 있어요. 너무 건강하게. 네. 네. 세상에 태어나준 것만도 감사한데 또 건강하기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죠.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아기 이름은? 어. 이제 저희 투표로 거쳐요. 투표? 가족 투표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첫째도 그럼 투표를 했어요? 네. 그럼요. 어머. 사랑스러워라. 이수영 씨가 지성 씨 그동안 죄수복, 검사복, 양복, 한복, 깜찍한 교복 치마도 잘 어울렸지만 역시 의사 가운이 제일 잘 어울려요 하고. 그동안 사실 전작들이 너무 다 잘됐고 또 뉴하트도 큰 사랑을 받아서 병원 관련된 메디컬 드라마 제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11년 만에? 네. 결정을 하게 된 건 진짜 11년 만에 처음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메디컬을 다시 할 줄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도 뉴하트가 오래오래 남아있어서 한 번쯤 내가 더 나이 들어서 그때는 교수로서 메디컬을 해보고 싶다. 레지던트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꿈이 또 현실화됐네요. 이번 작품을 선택할 때 아버지 영향이 있었다고도 살짝 들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런데 한 1년 반 정도 심장 때문에 온갖 수술은 다 하시고 결국에는 20까지 하시면서 살아나셨어요. 지금 슈퍼맨이 되셨는데. 그때 그 시절에 그 기간 동안에 겪었던 가족의 어떤 아픔. 환자분이신 아버지는 더 힘드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 아픈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리고 또 환자의 고통이 남일이 아니고 제 일 같고 해서 내가 진심을 담아서 연기할 수 있겠다 하는 좀 자신감이 좀 생겼었고.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뭔가 기준이. 그렇죠? 내가 선택할 때도. 아무래도 작품을 선택하면서 재밌고 즐거우면 더 좋지만 그냥 단지 그냥 저한테 어떤 일말의 어떤 한 의미만 남아도 그 작품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작품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작품 하나하나 이렇게 결과에 상관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의사 요한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배우 지성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발 검색 퀴즈를 내드리면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서 문제도 풀고 선물도 챙겨갈 수 있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지성 씨가 직접 내주시겠죠? 네. 돌발 검색 퀴즈. 읽으면 되죠? 네. 의사 요한을 검색창에 치시면 메인 화면에 포스터가 뜹니다. 세 주인공이 모두 이걸 펼쳐들고 있는데요. 사람 목숨을 좌우하는 의사에게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검색창에 의사 요한을 치시고 답을 확인한 뒤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검색창에 어렵죠? 잘하셨어요. 검색창에 의사 요한 치시면 메인 화면에 포스터가 뜨는데 새 주인공이 딱 나와서 이걸 펼쳐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검색창에 의사 요한 치시면 답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샵 1077로 보내주세요. 지성 씨의 추천곡 엘튼 존의 Your Song. 요즘 즐겨듣는 곡이신가요? 오랫동안 즐겨들었던 곡이고 의미 있는 곡이죠. 제가 결혼식 때 제가 와이프한테 불러줬던 곡이기도 하고. 역시 오늘도 달아요 여러분. 이어성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꿈같이 달콤한 오늘 그대여 시내타운을 들어요 우리 내일도 만날 수 있네요 Today is gonna be a good day 언제나 영화처럼 박선영의 시내타운 내일 첫방 들어가요. 금토 드라마 의사 요한의 지성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민지씨가 오늘 복권 살거에요. 아침부터 지성 득템 감사하네요.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 2254님은 의사 요한 예고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성씨가 가슴에 난 상처를 직접 꿰매시더라구요. 네. 어떤 씬이죠? 이 부분은 드라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젝 그럴 줄 알았어요. 뭔가 예고편에 등장했다는 건 중요한 씬이거든요. 남자답나? 그냥 자기가 꿰매버리고 터프한가? 아니 근데 약간 좀 뭐야 마취는 했어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막 꿰매네요 그죠? 아 요즘 궁금증 유발하고 약올리시는거에요? 바늘 자체를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평소에 좀 잡아보신 일이 있어요? 아무래도 10년 전에 뉴하트 했던 그때 또 기억들이 있어서 손에 있더라구요. 니드롤더를 이렇게 잡고 꿰매는 수처하는 작업이 예전에 뉴하트 할 때 인형에다가 연습을 했거든요. 그때도 하셨구나. 왜냐면 이렇게 흉부의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 장면이 많고 직접 하면 더 도움이 되니까 인형에다가 수처를 하기 너무 어려운게 인형의 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늘을 꽂아서 빼내기가 바늘 잡기가 어려워요. 털들을 피해서 바늘을 잡아내야 되서 이런 연습들도 하고 그런 게 지금 좀 남아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아는 척 좀 하고 대수롭지 않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아직 실력이 남아있네 아니 근데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가슴에 상처를 직접 꿰매는 건가요?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드라마인지 좀 듣고 싶어요 의사 요한 가슴이 아픈가 봐요 꼬맬 만큼 이거 스무 고개인가요?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꼬매나요? 가슴이 왔어요 네 그럼 배고플 땐 배꼽매면 배불러지나요? 어떤 건가요? 왜 닥터 10초죠? 하고 9428님도 질문을 주셨어요 네 좀 다른 의사분들보다 좀 더 진단이 빠른 것 같아요 천재인 거예요? 천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천재의 사연도 드라마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실 수 있어요 답답해요 제가 답답해서 내일 꼭 보고야만 알겠어요 몇시죠? 몇 시 본방이죠? 네 10시입니다 10시 SBS를 통해서 내일 첫방이고요 의사 요한 지난번에 흉부외과였고 이번에는 마취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이쪽은 뭔가 아니야 그냥 의학용어는 다 어렵잖아요 입에도 안 붙고 그럼요 좀 의학 드라마 중에서도 마취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사람만의 이야기가 이건 차별화되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차별화는 없고 일단 쓰는 단어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의학용어라는 게 근데 의학용어를 외우려면 그냥 외우면 대사할 때 일단 말처럼 안되더라고요 의미를 모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왜 이런 용어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런 용어가 자주 쓰이는지 그리고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어떤 의미만 알면 또 이게 어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이렇게 제가 몇 시간 동안 여기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시내타운에 있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을 줄여서 아무튼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요 어떻게 아니 진짜 입에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계속 되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대사를 하면 좀 나은데 이걸 빨리빨리 쳐야 될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도 많고 입에 또 익숙해져야 되고 익어야 되고 그랬더니 그럴 때는 이제 수없이 연수이 필요하죠 지금 뭔가 지성씨 큐 하면 액션하면 나올 만한 용어가 있나요? 아 네 그런 거 약해요 원래 이런 거 시키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뭐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머릿속에 있는데 말로 안 나오네요 그렇죠? 아 진짜 이렇게 어려운데 신기하게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딱 들어가면 엄청 의사처럼 잘하신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신기해요 참고했던 인물이나 작품이 있나요? 하고 1235님 음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우리가 보면서 좀 뭘 눈여겨보면서 보면 재밌을까요? 의사 요한에서 일단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통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진심으로 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해주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드라마 대본을 통해서 좀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음 되게 가슴이 찡하다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인데 음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제 캐릭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롤모델을 정한다든지 뭔가 어떤 공감 안 되는 그 무언가를 본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 진심만이 다하겠구나 그래서 최대한 그 진심을 살려보자 라는 측면에서 가끔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이국정 교수님에 대한 스토리도 한번 참고도 했고요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의사를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시는지도 한번 바라보고 그래서 용기는 해서 이국정 교수님을 한번 찾아가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 용기까지는 안 나더라고요 사실 시간이 없었어요 용기를 하기보단 이 방송 듣고 또 인연이 닿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뭔가 어쨌든 사연이 있는 의사 네 알고 보면 천재적인 어떤 능력을 또 갖고 있고 환자를 대할 때 근데 지성씨는 지금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근데 지금 포스터가 제 뒤에 또 보이는 게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게 보이고 눈물이 약간 고여 있어요 어떤 사연이 어쨌든 좀 큰 테마로 큰 기둥으로 다뤄지는 건가 보죠 인물에 대한 사연 네 드라마를 보면 알겠네요 오늘 견고합니다 이 벽을 제가 뚫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238님이 함께 출연하시는 분들이 이세영씨, 이규형씨 와 의사 요한은 출연진만 봐도 밑보드입니다 이규형씨랑은 이번에 처음 호흡 맞추시는 건가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아직은 잘 몰라요 자주 부딪히진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뵈니까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든든한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주시고 있는 이규형씨 보니까 되게 믿음직스럽고 동료로서 네 그렇습니다 이세진씨가 이규형씨라면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해롱이 맞죠? 하고 보내주셨는데 보셨나요? 혹시 이규형씨 전작들 연기하시는 거 네 제가 애키운으로 죄송해요 이미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흔들리는 눈빛을 보면서 아 이 질문 실수했다 보통 평상시에 한 7시 반이면 자요 저녁 7시 반이요? 네 애랑 같이 자고 제가 좀 빨리 일어나는 편이라 그러다 보니까 거의 TV를 잘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아이와 함께 자고 일어나고 아이와 놀아주고 그 다음에 다 해주고 그 다음 시간을 본인을 위해 쓰신다고 그래서 이제 이규형씨랑 한다 같이 이제 드라마를 찍는다 그 전작을 한번 봐야 되겠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꼭 이런 순간이 오죠 진심 하고 안 봤네 진심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이럴 땐 노래죠 노래 들을까 봐요 지성씨 추천곡 모테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 you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선곡의 이유를 듣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를 이렇게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마음이죠 조금 잘할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에서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지성씨 추천곡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성씨의 추천곡 Can't take my eyes of you 듣고 왔습니다 어 발음이 좋으시네요 목격담이 들어왔는데요 김주현씨가 지성씨 목격담은 아니고 청격담 W은행 콜센터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어머 저랑 상담을 하셨어요 인터넷 뱅킹 관련 문의셨는데 목소리 듣자마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인터넷 뱅킹 전화 하신 적은 있으셨어요? 자주 하죠 뭐 이렇게 문의할 게 있으면 근데 그분들께서 누구시저라고 묻진 않잖아요 그쵸 업무상 또 일을 하시는 중이니까 심지어 진짜 그런가 봐 제 목소리가 제 이름이 저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가요? 그럼요 이미 브랜드죠 그냥 지성씨 목소리 CF 같은데 나와도 딱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모자 쓰고 이렇게 저기 뭐야 편의점 가서 얼마예요? 하면 어? 진짜 어기 없어 지성씨 이거 얼마냐면요 뭐지? 나는 지금 모자를 코까지 썼는데 이런 거죠 아 뭐 팬이거나 이미 알아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여기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나와도 지성씨 다 알아요 저도 저도 박수연수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데 자 1220님 12사단에서 잠시 계셨을 때 종교활동에서 초코파이 드리면서 봤습니다 멘트에 계셨는데 남자가 봐도 티 하나 없는 하얀 얼굴에 조각미모 빛이 나더군요 군생활은 초코파이를 주셨으면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어디서 본인이 안 드시고 저를 주신 거거든요 어디서 하셨죠 군생활? 이때는 이제 인재에 있는 12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국방부로 전출돼서 넘겨갔죠 한경원씨 지성씨 킬미 힐미 촬영할 때 홍대에서 핑크 교복 입고 질주하는 모습 아주 멀리서 봤었어요 이번 드라마도 화이팅 저도 기억나요 킬미 힐미 립스틱 바르고 1867님 영화 명당 대구 무대 인사 때 선물 드리고 싶어서 지배우님 하고 크게 소리 질렀거든요 지성씨가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선물 받아가고 감사하다고 직접 인사하고 가셨어요 저 이날 장염 심하게 걸렸었는데 배우님 보는 순간 다 나았어요 팬들 엄청 살뜰히 챙기시는 걸로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물 준비하셨는데 못 받아가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아쉽고 그러면 이렇게 받으러 가면 경험원들이 저지해요 좀 나와보라고 그분들도 자기 일이시니까 잠깐만요 나와봐 지금 심쿵사건이 많았군요 3982님이 해와역 지나가는데 대문짝만한 지하철 광고판 보이더라고요 지성 데뷔 20주년 축하드려요 라는 광고였어요 팬들의 사랑이 너무 멋집니다 20주년이시군요 네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분들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알게 모르게 저희 가족들은 가서 사진 한 장씩 다 찍고 오고 인증샷 아 인증샷 찍으셨구나 네 팬들한테 공유하셨나요 네 아니요 공유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공유는 못하셨지만 지성씨가 다 보고 계신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동안 출연했던 작품들 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 그때가 또 추억이 되잖아요 네 혹시 탁 하고 떠오르는 지금 떠오르는 작품 지금 떠오르는 작품 뭐가 있을까요 뉴 아트 떠올랐고요 방금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라는 작품은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물어보셨나 보구나 갑자기 마지막 춤은 나왔던 것 같애 제가 너무 답정돈가요 기울하시는 걸까요 네 되게 오래 전이죠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하면 딱 기억나는 건 음악이 참 좋았다라는 거 지금도 그 귓가에 맴돌아요 그리고 자전거 타면서 산을 자전거 타면서 달렸던 기억이 나고 되게 예뻤던 드라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미니스리즈의 첫 주인공이기도 했고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품이었네요 태양의 후예 후반에 등장하는 대통령 역으로 까메오 캐스팅 들어왔는데 너무 잘생겨서 캔슬됐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하고 1494님 뭐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너무 잘생겨서 뭔가가 좀 배역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혹시든 이야기가 소문이 아니라면 저한테 물어봤다기보다는 본인들끼리 생각하시다가 대통령 역의 지성씨 어때? 얘는 아니야 대통령 측은 너무 잘생겼어 아 진짜요? 그럼 이건 그냥 사실로 합시다 네 그럴까요? 우리끼리 기분 좋게 잠깐이라도 좀 잘생긴 박기 유규영씨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 오신 거죠? 반갑습니다 저희가 잠깐 광고를 듣고 올게요 네 박선영의 선생님은 SNS타운 내일 첫방입니다 여러분 SBS 금토 드라마 의사 요한의 지성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의 돌발검색 퀴즈 지성씨가 직접 내주셨는데 의사 요한 포스터에서 새 배우는 뭘 펼쳐들고 있을까요? 정답 지성씨가 말씀해주시죠 네 손입니다 8273님이 마치 이건 붐 DJ의 전매특 거 붐이에요? 아닌가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아 기억나요 지성이에요?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성이에요 전 지성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환자한테 다가가는 아 그런 의미에 어루만져주는 마음을 함께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그래요 지성씨와 이세영씨는 어루만져주는 느낌인데 이규영씨는 무서워요 뭔가 좀 때려 손해주면 약간 무섭지 않아요? 어쨌든 눈빛이 강렬합니다 지금 현재 파란창 검색어 10위에 지성씨 올라와 있습니다 뭐가요? 검색창에 지성씨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대요 파란창 검색어가 뭐예요? 네 파란창 저희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아 네네네네 뜬금없지만 저 지성님 달마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저 여잔데 근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지성님은 연기천재 얼굴천재니까요 박터요한 내일부터 매주 금토 꼭꼭꼭 본방사수 할게요 뽀잉뽕뽕님이 자 예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드라마 만들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요 드디어 내일 첫방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 요한의 지성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지성씨 추천곡 메이드 인 할리우드로 골랐어요 그리고 달달한 클로징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요 아우 어렵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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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hue cyn Sales 독본 데이터 생명가 정부는